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에 열립니다. 마지막 참배 날에는 14시간 넘게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아침은 월드에서 좀 더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주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주찬 기자, 여왕의 장례식이 열흘 동안 애도 기간을 거쳐서 이제 오늘 열립니다. 인파가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윈스턴 처칠 전 전국 총리 서거 이후에 57년 만에 엄수되는 국장에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전 11시부터 윈스턴 미스터 사원에서 열리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참석하는 각국 정상들만 1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영방 국가는 정상 외에도 10명이 동행할 수 있는데 캐나다에서는 드라마 킬링이브의 주인공인 한국계 배우 산드라오가 포함됐습니다. 긴장관계로 인해서 정상이 아닌 대사가 초청된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란과 나카리과 북한 등이 이런 나라에 해당하고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이에 적극 동조한 벨라루스, 쿠테타로 집권한 미얀마 등은 아예 초청국에서 빠졌습니다. 여왕에 대한 사랑은 영국인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들로부터 각별했지 않습니까? 여왕에 대한 이런 애정,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일어가 있겠습니다만 먼저 18살 공주의 신분으로 군 복무를 한 때부터가 아닐까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왕의 군대에 간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자동차 운전병과 정비병으로 직접 참전을 했었는데요. 공주였던 1945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군용 차량 정비부대에 배치돼서 자격증을 따고 실전에 배치된 적이 있습니다. 직접 전장에서 총을 쏘지는 않았지만 고난의 시기에 왕위계승 1순위자가 직접 나라를 위해 복무한다는 사실 자체가 큰 사기 진작이 됐을 거라는 게 많은 평가들이죠. 전쟁이 연합국 승리로 끝난 뒤에 승전 축하 군중 집회에 나섰는데 군복 차림으로 발코니에 나서서 영국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네, 정말 인상 깊은 행본데 최근에는 또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온 기억이 많아요. 네, 런던 올림픽 개막식 때인데요. 영국을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 중에 하나죠. 영화 007, 007, 제임스 본드 주인공과 함께 헬기에서 뛰어내리는 영상을 깜짝 공개해서 전세계 시민을 놀라게 했습니다. 여왕 직위 70주년인 올해에는 영국의 또 다른 문화 아이콘이죠. 테디베어. 이게 전쟁고화를 다룬 패딩턴 주인공이었던 그 곰인형 캐릭터와 함께 차를 마시는 그런 장면도 보여줘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세계 시민들이 영국 여왕에게 친근함, 또 그런 존경을 담아서 애도를 표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